강아지 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접종은 보통 5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백신, 코로나, 켄넬코프, 신종인플루엔자, 광견병 이렇게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종합백신 안에는 여기 보시면 DHBPL이라고 홍역, 간념, 파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 이런 식으로 5개가 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백신이나 5종류 말고 내부기생충, 심장산상충 이런 기생충도 구제할 수 있는 백신이 따로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6차까지 아기들이 접종을 진행하게 되는데 처음에 종합백신 같은 경우는 5번, 나머지는 2번, 켄넬코프 2번, 신종인플루엔자 2번, 그리고 광견병은 1번 이렇게 한 번에 2개씩 해서 6차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사상충을 비롯한 내부기생충 구제는 그 이후로도 월 1회씩 이렇게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앞에 설명드렸던 접종을 하지 않게 되면 아기들이 이제 바이러스, 세균, 이렇게 감염이 돼서 특히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파보나 홍역 같은 경우는 이런 구토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눈물, 콧물, 기침 이런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해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질병이기에 백신을 꼭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6차까지 접종을 다 하게 되면 항체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항체란 백신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외부 감염에 의해서 아기들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자가 생성된다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로 방어자가 잘 생성되었는지 이렇게 항체과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홍역, 파보, 간념 이런 항목에 대해서 항체과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들이 간혹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얼굴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피부 그 다음에 발진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쇼크, 호흡 곤란 이런 증상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백신 안에 이제 단백질, 첨가제 이런 물질 때문에 이제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바로 이제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응급처치를 받으시면 이제 괜찮아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접종이 다 끝나고 이제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성화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